네 오늘의 키워드는 구조적 업황 호전 섹터 이것은 이제 글로벌 어떤 정치구조라든지 국제정치 변화 질서 변화에 따라서 결국 산업도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전 세계의 노력이 이어지면서 관련 수혜주 갖고 왔으니까 조선주 갖고 조선 관련 정보 갖고 왔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종목 편약에 앞서서 보유종목 좀 체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유종목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그 태광도 있고 합니다만 일단 이 태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광을 한번 보면은 오늘 고가가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 종목은 여기가 지금 드디어 넘어갔기 때문에 중기 목표치는 여기 만 8천 원 정도 전후까지는 무난하게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실진 전기가 있어요. 일진 전기가 지금 수익률이 좀 제법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일진 전기가 정고점 돌파가 이렇게 입박을 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조금 전에 보셨던 태광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넘어가면 이제 장대항선이 나오면서 거래가 터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 종목도 폴딩하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정고점이 지나던 자리 8천 원 초반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진 전기도 조금 틈새적인 그런 요소가 있고 또 글로벌 전력 시스템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 포트에 이제 태광이 고가를 돌파하면서 갔는데 또 비슷한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을 갖고 왔습니다. 종목명은 12만 2천 원 매수하고요. 종목명은 조선선제입니다. 이 조선선제도 역시 뭐 비슷하게 제목에서 보다시피 조선에 이제 조선이 조선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습니다만은 선제라고 하는 것은 5호 통제라 5호 선제라 이렇게 얘기하는 또는 선제로다 선제로다 하는 얘기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그런 선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철사 같은 또는 뭐 어떤 선으로 돼 있는 철강 소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조선에 들어가는 이제 재료들을 만든다는 이름의 내용을 이름 브랜드 자체에서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워낙 장이 조금 불경기로 가고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고금리 속에서 불경기가 이어지게 되면 결국 앞으로 연말 내년 연초에 가면 부실한 기업들이 이제 부채 문제로 인해서 많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우량주를 좀 편입해야 된다. 물론 대형 우량주는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본다면 중소형 우량주 중에서 가치주 쪽에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종목은 이 종목은 조선 건설을 하다 보면 이제 용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바로 용접봉을 또 많이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지표를 조금 재무제표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에 보시면은 작년의 실적이 680억 매출에 140억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700억도 안 된 매출에 150억이 났다라는 것은 영업이익률로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한 25% 정도까지 날 정도니까 기술력이라는 시장 장악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종목의 유보율을 잠깐 보면 2만 3천 퍼센트 그러니까 소위 23배의 자본, 자기다본 대비 23배 정도 전후의 그런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자산주의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제 불경계가 와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부도나거나 이런 일이 절대 없으며 또 이 고금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고금리가 좀 일시적일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장기간 동안에 고금리가 이어질 것이다. 왜? 물가가 상당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가를 예측하는 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어제 저희 대통령께서도 가 계십니다만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무려 30만이라고 하는 그런 대군을 유럽이 육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 20만이나 집결을 시켰는데 소풍 원고 아니라고 그랬죠. 거꾸로 이번에는 유럽이 30만이라고 하는 그런 대군을 더 증원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그런 분쟁들에 대비하고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앞으로 이번에 G7A도 나토 정상회의도 결국 신냉전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격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중에 이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과거에 진행되었던 전쟁, 공산권과 자본주의의 대결의 양상이 살짝 다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나물의 급압이고 그런 구도가 계속 다시 재개된다. 그래서 세계화가 반세계화 되는 과정 속에서 공급망이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공급망 분할이 일어나게 되면 공급망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 갈 수도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보조적 관점에서 지수 전망이나 경기 전망을 가야 되는데 고금리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 바로 조선선제이면서 조선 시장이 좋다는 걸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준비된 자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바로 조선선제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용접봉 만드는 기술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비싸기도 하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결국 선박 교체 수혜로 이어지면서 조선주의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선박을 노화된 것도 어차피 이제 앞으로 소위 LNG나 이런 것들을 계속 나르려면 원유를 나르던 그런 선박 갖고는 어렵겠죠. 그래서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이게 카타르발 LNG의 최대 15석 추가 수주 초일기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추가 슬롯을 할당할 선주 두 곳을 슬롯을 할당할 선주 두 곳을 선정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노르웨이 크누센 OAS라고 하는데 열처 그다음에 또 일본 NYK 7절 연속 계약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대중공업이 카타르발 대형 수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과거에도 조선주들이 가기 시작할 때는 슬슬 조짐들이 보이다가 결정적인 한방이 빵 터집니다. 숫자가 이렇게 큰 숫자가 터지면 10조 이렇게 터지면 그야말로 조선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또 대중들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시세가 폭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아직 제가 볼 때는 조선주가 폭발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또 고급리를 이길 수 있는 종목으로 조선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로 가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해보겠습니다. LNG선 최근에 수요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조선 쪽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곧 겨울이 다가오는 걸 대비해서 계속 에너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유럽과 러시아 쪽의 에너지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신냉전이 더욱더 격화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사실 나토나 유럽이 보호하고자 했던 국가는 사실 아닙니다. 거기서 지금 전쟁이 벌어진 상태지만 러시아는 리투아니아라든지 이런 쪽의 경우에는 사실 일촉즉발의 상황에 와 있고 그래서 러시아가 또 이제 러시아 역외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한다는 그런 계획을 밝힘에 따라서 제가 판단할 때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나토 가입과 함께 또 한 번의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은 결국 유럽의 에너지 대란으로 연결될 것이고 물가 상승이나 고공행진을 하는 물가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정리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목표치 말씀드릴게요. 1차 목표치는 14만 2천 원, 2차 목표치는 18만 원, 손절은 11만 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